내가 가보려고 이 친구랑 페라랑 아! 참고로 이 친구는 지이예요 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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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머리 자르러 갑니다 얼마나 자를까? 글쎄요 싹 다 밀어버릴까? 팍 밀어? 시원하게? 너무 고민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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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가방이야 강사 가방을 개타였습니다 강사 가방이고 안에 다이브 마스터 교재까지 다 같이 들어있어요 미용실 왔어요 뭔 놀아요? 1층에 아무것도 없어요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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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같은데요 다들 안녕하세요 자 누가 하트할 거예요? 얘랑 저 두 명 얘랑 얘랑 하트하셨네요 얘랑 얘랑 하트하셨네요 얘랑 얘랑 홀스크라고 하시고 네 런티페어 포스트 여자는 머리를 담아야 한대요 왜 그런거지? 알 수가 없나요? 기름져서 그런거 몰라 파트전 지구 여보 필리핀 샴푸는 느낌이 각이 휠이 엄청 좋네요 마사지했던 언니인가 봐 저희 지분 지분 지구 짜고 있습니다 엄청 궁금해. 여기 지금 풋케어 받고 계신가요? 되게 편안해 보여요.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진 게 흙 떨어진 것 같아. 다리를 흘려. 두피 마사지 받고 뿅간 테라. 새끼 좋아. 좋아 보인다. 엄청 시원해. 발이 엄청 엄청 부드러워졌어. 굳은 살 다 없어졌네. 신기하다. 사람이 달라졌다. 애프터입니다. 바뀌었어. 어떻게 맘에 드십니까? 맘에 듭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색깔도 바뀌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머리 자르고 두 번 치킨 왔어요. 저희 쌤이 좋아하는 단골가게. 고마워.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짠. 보쌈이 나왔습니다. 치킨 나왔습니다. 반으로 조개 달라고 하시나요? 어제는 머리 자르고 오늘은 탈색하러. 호텔. 로컬 프라이스로. 로컬 프라이스로 여기. 탈색하려고. 탈색하려고. 보라돌이가 됐어. 탈색하고. 보석 샴푸를 썼더니 보라색이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하하하하